안녕하세요. SBS 아나운서 이현경입니다. 사실 직장생활하면서 영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이번에 마풀 영어 시작하게 됐는데요. 들어가 보니까 쉽게 참 잘 돼 있더라고요. 토이도 그렇고 회화도 그렇고 바로바로 문제도 풀 수 있고 무엇보다 헐리오 스타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쉽게 또 재밌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풀 영어 앞으로도 화이팅! 감사합니다.